먼저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신 정권교체 정치혁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조원진 대표님의 박정희 대통령 네 분 선배가 있겠습니다. 먼저 헌화가 있겠습니다.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과 한상수 최고위원님께서 함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. 앞으로 새걸음 이동하시겠습니다. 먼저 조원진 대통령 후보께서 대표로 분양하시겠습니다. 다 같이 참배 드리겠습니다. 부국강병 방공의 화신 박정희 대통령과 국민사랑의 상징 유영수 여사님 네 분께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.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일동 묵념